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저 강아지? 브라클라보 카페에 최고의 자리라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여기가 명당이네! 여기 딱 보라고! 여기 딱! 이것이 블루아카이브?! 대단하다! 저기서 뭐 밀크... 뭐라고요? 밀크티만...! 자... 블루아카이브 만든 사람, 아내한테 메이드북 입히네요? 김... 김용하? 갠신 만든 사람은 자기가 있는데요. 김효과 승! KO! 근심 KO! PKO! 넉다운! 이겼어 이겼어 스파6 해야겠지? 훌륭한 리더가 버려야 할 10가지 파괴적 언사 정보 독점 화난 상태에서 말하기 은색한 칭찬 부정적 언어 남발 불필요한 변명 과거의 집착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 남의 말 무시 항상 이기려는 태도 스파이더맨 이번에 영화 보신 분은 이해가 되죠 저는 근데 꼰대가 되려나봐 스파이더맨이 막 이해가 돼 마일즈 모라레스는 세상 물적 모르는 그냥 꼬맹이가 자꾸 막 쇼하는 거 같고 난 자꾸 미구엘 한테 막 마음이 가 저기요 나 아이디어 떠올랐어 우리 집도 국가 유공자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 어 어 음 이걸 왜 가지고 있어 신발 나랑 비슷하네 찐따들 어두운 계열의 캔버스화 신던데 엄마가 사줌 엄마가 찐따네 딜렉트로? 보통 탈룰라 아닌가 지금 깔끔하게 만날 여자 쪽지 어머니한테 연락 좀 드려 돌아가셨대 그래 자 자 으흠 얘들아 폭력이 항상 정답은 아니란다 그치만 가디안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가디안이 뭐냐면요 포켓몬에 가디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나오니까 이상하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규칙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미리 예상을 해 두시고요 아 흑 흐흑 흐흑 흑 콘텐트 딜리트래 에 참 참 멜리가 밝다 그저 재민이들 일반인이였는데요 디스코드를 딱 접하고 나서 네 쉽지않네 그 짤 금지해제 후 밍을 보는 나 뭐하냐고 두 명이 됐어 내가 완화를 하긴 했는데 갑자기 후회가 되는데 1급 청정수에 살다가 4급, 3급짜리 냄새나는 물통에 빠진 그런 느낌이야 빨리 부자되는 방법 스텝 1 I forgot 뭘로 잃어버렸대요 자기 캐릭터를 다른 작가에게 커미션을 맡기면 I still cannot wrap my head around how I wound and award for this my Photoshop 클래스 이거 가지고 포토샵 클래스 승리했다고? 스트링 치즈 멋있네 포샵 좀 할 줄 아는데 스트링 치즈 하하하하 I forgot the pot 래 커피를 끓이는데요 파슬 파슬 까먹고 이걸 돌렸나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움직이지 마 비하니 고스 거리인데 맨키싱 머신 해가지고 I understand I like kissing boys I am a boy kisser 뭐같은거는 다 모르겠 하하 해방이 나리라 하하 하하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갱신 업데이트 근황 뭔데? 너무 어려서 그래? 언더에이지걸이어서 그래? 아 언더에이지걸에 펄이라서 정확하게 취향이 적혀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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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말고 임마 으흠 농담 음 경비원한테는 에어컨 틀지 말라 그러고 택배기사한테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 그러고 소방대원한테는 큰소리 내지 말라 그러고 교사한테는 커피 마시지 말라 그러고 꼴값들을 떨어요 교사한테 커피 마시지 말라는 건 뭐야? 내가 다른 건 다 들었거든? 커피 마시면 애들이 따라서 먹는다고 옛날에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에는 진짜 조그만 것도 이런 이런 것도 다 신경 쓰는 그런 그 뭐 카톡 하나도 뭐 이쁘게 안 보내면 또 뭐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쓰는 어떻게 보면은 카톡 그 일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하람자거든 우리 인간이 그런 거 언제 신경 쓰게 돼 있냐고 옛날에 그냥 딱 편지 보낸 다음에 한 두 달 두세 달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어? 답장이 왔네? 딱 읽어보고 이런 거 어디 갔냐고 일 사라질 때까지 뭔가 좀 이상해 랩포이진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죠 근데 농담이래요 또 스페인어 수업을 빼먹으신 것 같네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고 계시죠 진짜 경보 조심하세요 하하하하하 두린고 저게 이제 뭐 뭐 배우는 그런 건데 약간 저런 밈이 또 있어요 게임은 18년 동안 한 고리물의 특이점이 발동되는 순간 이거 모바일 게임 아니야? 아니 저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개웃기네 어이가 없네 자 로블록스에요 네 재민이들이 좋아하는 그렇구나 참여자가 저렇게 있네요 로블록스 집밥 먹방이네 엄년 엄년 로블록스로 먹방까지 하는 거야? 로블록스 멈춰 어디까지 할거냐고 이거 울트라키 아니야? 게임 울트라키 질퍼딱 저거 왜? 약간 하람자들이 쓰는 그런 건가봐? 동전을 넣으세요 어? 저기 안에 들어간거야? 잠깐만 저기 안에 동전 들어가면 어떻게 돼?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잠깐만 다 부정해서 꺼내야 되나? 차키 놓고 내렸대 안에 차키 있어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do? 디즈니 스피드런이래요 음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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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을 직접 시공을 하나보네 와 집에 저런게 있어? 멋지다 해 너는 조금 자르는거 아냐 근데? 뭐 뭐하나?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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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자르는거야? 크흠 뭘 자른겨 크흠 뭐야 크흠 크흠 아주 조금 잘랐는데 갑자기 안맞는다 여러분 저런거 하다보면 이제 있잖아 아 이정도면 되겠다고 잘랐는데 준네 모자르구 어어 뭔얘기 크흠 뭔얘기인지 알겠어 음과 양의 조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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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한 횡단보도를 차이에 두고 보기 힘든 장면이 있네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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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오해할만 하겠어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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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 보겠다고 눌렀다가 2분 19분 동안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4시간 운동으로 1시간 효과?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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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2D 버투버트?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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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네 잘한다 걸 vs 보이 웬 쿠킹 뭐하는거 음 음 음 음 음 크흠 크흠 손 한번 꼭 씻어야지 맞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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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손을 꼭 씻어야겠다니까? 크흠 이거 공연 로블록스 버전 아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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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바 눈바 여기는 무슨 룸인지 모르겠는데 이 한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영어로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왜 남자 둘이서 크흠 오늘 뭐 하나 가르쳐주면 자기 혼자 막 이거저러 검색해보고 루트 잡아서 다음날 와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같냐 물어보는 누비가 있었대 근데 귀엽고 이뻐서 낭망 먹여주고 옥진 없고 설이 먹여주고 그랬는데 이제 제 삐숲에서 나랑 자리 경쟁하고 있대 크흠 자리 아 자리 내가 먼저 온 인기도 내리기 전에 자리 크흠 일취월장 했구나 어 우리 누비가 아 뭔 개소리 빨리 자리 크흠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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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나보고 너 뭐라 했어 너 어디 살아 크흠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애들이 사단생전 듣지 못한 단어를 듣는 순간이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욕하는거 보면은 저런 단어가 있나 우리 한국어 중에 크흠 크흠 아 신박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 데쿠? 데쿠가 뭐야? 데이터 쿠폰 누가 그렇게 줄여요 그리고 데쿠는 일본어로 등신이란 뜻이래 F팀은 뭐야? FTM은 뭐 ATM기인가? MTF는 뭐야? ETF는 들어봤는데 내가 주식하면서 투스피릿은 뭐야? 하이브리드야? 오오 오와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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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착하신 여러분은 이러면 안됩니다 진짜 이거는 네 이거는 안돼요 어 이건 위험한거야 이거 큰일나 크흠 헤프 땡큐 소 메탈 슬로그야? 땡큐 타임 타임 투다이 하하하하 뭔지 모르겠네요 맞추신 분한테 선물드릴게요 뽀뽀 타임 하우 투다이 하우구나 뽀뽀 뽀뽀해줄게 찾아와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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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도 싫어해 하하하 바비 바벤하이머 오펜하이머랑 바비랑 콜라보를 했네요 네 황사님이 조포를 목욕탕에서 잡았대 근데 배 정중앙에 중심 이렇게 써져있었대 그래서 물어봤던 조폭한테 왜 배에 중심 써놨냐고 근데 기분 나빠했대 알고보니 충성충연 날 먹고 살찌면서 가슴이랑 배가 벌어지면서 중심 된거래 이게 벌어지면서 중심이래 하하하 사람 몸이 계속 변하니까 지우고 다시 하든가 뭐 그랬어야 되네 가끔씩은 여러분 휴식이 필요하잖아 그치 우리 sometimes all you need is 5 million 달러 잠깐의 휴식 잠깐의 커피 한잔의 여유 아니 500 million 달러 그게 필요하다고 그거만 있으면 되는데 6,408억 와 씨 이거면은 애니 여동생 나도 명색이 여동생이니까 말이야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랑 오빠가 사귀는 건 싫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빠가 사귈 여자는 제가 정할 겁니다 이게 애니 여동생 님은 어떤? 야 어떠냐고 저기요 님아 죽었어요 아예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같아 힐이 안 없어져 기프티콘을 보내는데도 이건 거의 그냥 차단 아니야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거든요 여동생이 말도 안 한다 계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카드 한 장이면 충분해 파이널 어밀리티 스파크에 장렬하라 볼투스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니 택대 뭐 뭐야 택대가 뭐야 매 카드 한 장이면 충분해 파이널 어밀리티 스파크에 장렬하라 볼투스프아악 아 이거구나 볼투스프아악 유어선 마이선 감사합니다 셀프 뭐 그거야 뭐 이게 바뀐 거 아니야 유어선이 이거야 되고 마이선이 이거 마이선이 이거 셀프 디스를 와이프리얼 딸이라고 생각하면 결혼생활 쉬워진다 와이프가 뭐 먹고 싶어한다 우리 딸이 먹고 싶어하니까 사주는 거다 와이프가 놀러가자고 한다 주말에 딸이랑 놀아야 하니까 나가야 된다 집안일 우리 딸 시킬 바엔 내가 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집안일 시켜야 된다니까 시켜야 된다고 애기한테 야 옷 니가 입어 밥 너가 먹어 너가 씻어 그냥 모든 걸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해주니 속 편하대 결혼생활 2년만에 지금 깨달았대 힘내에 폭무원형 퐁퐁 울었대 아니 근데 여기까지는 맞아 와이프가 뭐 먹고 싶어한다 해줘야죠 놀러가자고 한다? 해줘야죠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집안일은 서로 나눠서 해야지 어떻게 한 명이 다 합니까 그죠? 디스 스쿨 쉣 투 하드 브로 오늘 시험 잘 봤니 썬? 시험지 좀 줘봐라 이렇게 어? 아빠 우유 사러 갈게 뭐죠? 백룸인가요? 아뇨 차라리 백룸으로 가는게 나을거야 내가 한번 수염을 길러보니깐요 자르지 못하셨어요 이거는 나의 심리적 방어손이야 뭐라그래 그 마기꾼처럼 이 마스크를 쓰고 있듯이 이걸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실드로 도저히 못 자르겠어 이제 이걸 자르고 나서 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이제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옛날 얼굴이 그 정도야 2017년 초창기 유튜브와 크롬 UI 광고 길이래 요즘 뭐 광고 많다고 말 엄청 많죠 광고 좀 그만하라고 옛날에는 여러분 광고 44분 봤어 어 영상인 줄 알고 보는 거야 영상인 줄 알고 아 영상 어 뭐야 내가 이걸 틀었나? 아 봐야겠다 하고 다시 한번 딱 봤는데 어 뭐야 이제 영상 시작해? 시금이 뭐 시금이야 이게? 시금이 155만원? 와 씨 뭐야 시금이 100만원 이게 되나? 방상능 폐기물 처리하는 거냐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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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쏘는 거 없어? 그게 이 게임이 무서운 점이야 왜 약 이름들은 하나 같이 개쩌는 마법사 이름 같지? 왜 약 이름들은 하나 같이 개쩌는 마법사 이름 같지? This is I, Zeretek the Almighty Zeretek Almighty You are your match for Zenex the Wise Zenex the Wise Zenex the Wise Zenex the Wise 주나센 마법사 아니야? Zenex the Wise 이게 바로 인격 형성이라는 거다 얘들아 I hate kids 2년 전에 퓨지파이죠 Kids are very dumb 2년 전에 We are having a baby 퓨디파이 형님이 이제 애기 생겼거든요. 지금 나왔으려나? 내가 이거 한 몇 개월 전에 보긴 봤는데 근데 확실히 애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키우기 전까지는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한번 키워보면 애기 예뻐요. 그리고 애기를 낳아보면 다른 애기들도 예뻐 보인다. 내 새끼 귀한 만큼 다른 새끼들도 귀해 보여요. 제민이 새끼 제민이 새끼만 그러잖아. 근데 제민이만큼 귀여운 게 없어. 오케이. 왓더 f... who eats two pieces of pizza at a time like that? 아, 오케이. 아, I understand. 아, 아, 아. 바로 이해. 바로 나쁘지. wait, wait, are you a redditor and you're a discord admin? 오, 마. 화이트를 타게. 하하하. 배이트리미님, 안녕하세요. 에, 수고. Morgen Stop, filho stop. Come on Bobby Let's go party. Come on, Bobby Let's go. Come on, Bobby Let's go. Come on Bobby Let's go. 바미. McDedion Formula Robinson capable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비행기 탄 가족이래 우리 애가 그럴 수 있죠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이거 돈 내고 여자랑 게임하는 서비스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온라인 게임 친구 30분에 7500원이고요 합동 게임 1시간에 18000원 여러분 나는 이런 거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온라인 게임 합동 게임 같이 하려고 결혼까지 했는데 안 해준다니까요 내가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확 그냥 이거 한다고 얘기해보니까 게임 같이 안 해줘 왜 드럽고 치사해서 안 내? 나 어디서 그런 글 봤는데 온라인 게임 친구 저거 내가 서비스 돈 주고 한 다음에 5분 만에 환불 받을 수 있는 자신 있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5분 만에 더 안 되겠어요 손님 저 그만할게요 어떤 말을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일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거 입증하라니까 바로 그냥 이거 먹어 스파이더군 강하다 일본 스파이더맨 정식이라는 게 웃기다 대체 오버워치 2 군왕 야 이거를 밸브가 해냅니다 블리자드야 그거 해봐 그거 베틀렛 해보라니까 롯데시네마 가면 볼 수 있는 걸 내일 롯데시네마에서 만나요 뽀뽀해놨죠 뽀뽀해놨죠는 뭐야? 버투버예요? 귀엽게 생기긴 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저기 일본으로 써있고 요즘은 버투버 대단해 난 버투버 기획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저거는 더 이상 약간 뭐랄까 비즈니스 같아 물론 나도 비즈니스인데 저건 약간 뭐랄까 좀 더 뭐 뭐라고 해야 돼? 아이돌 같아 어 약간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루이시에나 USA래 와 저걸 찾네 차선 변경 꿀팁 아 제발 한번만 부탁해요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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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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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하하하하 비켜줄 것 같아 비켜줄 것 같아 내 생각에 비켜서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쁠 것 같아 임산부야? 임산부야? 하하하하 적절한 운동은 근데 좋다고 배웠는데 저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막 엄청 심한 게 아니라면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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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兄 저 어 응 네 예 이렇게 해야 돼 말인지 모라레스 저 꼬맹이 자식 쥐뿔도 모르면서 우리 선배님이 그냥 여태까지 다 힘들게 해놓고 있었는데 미겔 오헤라가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쥐뿔도 모르면서 나야되고 말이야 나도 안될 것 같아 저거 레시 공식 인스타 원 티켓 투 바비 플리즈 원 티켓 투 오펜하이머 플리즈 이건 좀 재밌었다 그쵸? 퓨즈가 좀 상남자 느낌이 있어 한번 며게 봤나봐 저게 뭔지 그거 주지 마 안 돼 인간 안 돼 그거 안 돼 저거 쉬워 저거 무서운 거야 너무 귀여워 현실에 상태창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지방 덩그리를 처먹었습니다 최대 HP가 3감소합니다 오늘도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진행이 1감소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친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성이 100감소합니다 그니까 현실 속에서는 RPG 주인공 마냥 열심히 인생을 살 수 없거든 책 보고 자고 운동하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넷플릭스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하시고요 aí 0 1 2 2